안녕하세요. 저는 바이 쪼얀입니다. 아토스와의 그런 애증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연기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연애를 했던 남자들 중에 나쁜 남자 친절하지 않은 나쁜 남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쌓고 쌓고 쌓아서 그걸 아토스에게 대입을 해서 그런 애증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는 엔티티 극장이 세계 10대 극장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진을 되게 많이 보고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어떤 극장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뮤지컬 삼총사는 이 세상의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대 위에서 재밌게 유쾌하게 펼쳐지는 코믹 액션 8극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엔티티로 뮤지컬 삼총사를 보러 꼭 오셔야 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뮤지컬 작품을 저희들이 선사해드리겠습니다.